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푸르바드 투데이스 기회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회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되는 스탠다드 재즈베이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 시간에 팬더의 2008년도 스탠다드 재즈베이스 USA 모델을 같이 보셨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장단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멕시코 모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USA라는 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많이 납니다 거의 두배 두배 좀 안되게 차이가 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도 텔레캐스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많은 모델을 써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악귀라서 그런지 일팬과 맥팬과 USA라인을 해놓고 구분하라고 했을 때 절대 구분을 못했었어요 그만큼 이 멕시코 팬더의 수준이 높았고 이게 뭐 멕시코 팬더가 안좋은데 US팬더도 똑같이 안좋더라 그래서 구분을 못한게 아니라 USA 사운드가 굉장히 좋았는데 맥팬으로 뽑았을 때도 충분히 그런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그게 현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맥팬이다 일팬이다 미팬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했고 눈가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어느 악기 하나 골라가지고 연주를 해가지고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몇 퍼센트가 될지 저는 참 의문이랍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US에 있었는데 나는 바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USA 라인에 또 이게 독특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팬더 멕시코도 굉장히 훌륭한 악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팬더 USA면 어떻고 멕시코면 어떻고 일본이면 백채팬이면 어떻습니까 다 어쩌면 다 팬더고 굉장히 이게 진짜 악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제작이 된 거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멕시코 팬더 굉장히 좋아합니다 멕시코 열정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품들은 사용되는 부품들은 USA 라인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생산적인 부분에서 멕시코에서 제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검수 자체도 다 미국 본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팬더 특유의 사운드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재팬 라인과는 또 차별화 되는 게 뭐냐면 재팬은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고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제작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커스텀 성향이 좀 강합니다 이름도 당연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텔레캐스트에 헌버커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도를 다양하게 많이 하는 반면에 멕시코에 있는 라인은 전부 다 USA에 있는 라인이라 거의 동일한 라인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USA 톤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멕시코 팬더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팬더 재팬이 나쁜 제품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팬더 재팬도 역시 훌륭하고 팬더 재팬만의 색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던 모델이고 멕시코 팬더 역시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스펙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방위는 엘더 엘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엘더로 제작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멕이 메이플 렉에 로즈드 재판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 옵션 같은 경우는 메이플 재판이라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컬러 역시 슬톤 선버트로 가지고 나왔죠 가장 유명한 색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다양한 색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하시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재즈베이스 픽업이 이렇게 이게 스탠다드 재즈베이스 싱글코일 픽업이라는 픽업인데 이게 2008년도에서 역시나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운드의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요게 차이점이 있죠 USA 라인 브릿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브릿지가 일반적인 브릿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70년대 베이스 같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안 되어 있고 하나만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A 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스트링 바디스루 바디스루 바디스루로 제작이 되어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있다 바디스루로 하면 약간 더 이렇게 스트링이 올리면 바디에 진단하는 그런게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볼룸에 원톤 프론트 픽업 리어 픽업 마스터 톤 이렇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투볼룸이 참 힘들어요 두 개를 같이 도움이 되니까 추를 때 손가락 두 개로 원래는 이 펜더는 원볼륨인데요 기타 같은 경우는 원볼륨이고 깁슨이 이제 투볼륨인데 베이스에서 이렇게 투볼륨이 이렇게 이게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원볼륨으로 제작이 되어있거나 토스위치가 달려있는 베이스도 많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하는게 아니라 아예 블렌딩 저 같은 경우는 요거가 좀 더 미세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펜더베이스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게 회로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회로에서 전자회로에서 뭔가를 조작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한때는 전자공학을 배우기도 해요 전자 지금 딥지가 다 공학도라는 밴드 딥지가 다 공학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이 말하면 또 이렇게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음악을 잘하십니다 항상 또 예외는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리가 안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음악을 잘하는 하여튼 앞을 많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그렇습니다 농담을 좀 해봤고요 예 이제 이 팬덤 애쉬코 모델을 스테자더 재즈 베이스 모델을 박진수 씨의 연주로 들어보시고 다른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경우에는 크게 고가의 악기하고 적가의 악기하고 잘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주 대형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하게 녹음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차이가 나고요. 아까 이렇게 좀 미국, 아메리칸 스탠다드 베이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튜닝할 때 튜닝할 때 튜너가 이렇게 전자 튜너가 싹 올라가는 게 약간 더 뜰림이 조금 더 있는. 팬더 쓰다가 또 팬더보다 더 고가의 악기를 쓰고 팬더보다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팬더입니다. 팬더에서 또 이 제가 봤을 때 멕시코 팬더 같은 경우 이렇게 마무리 같은 게 또 만져보면은 왜 이게 팬더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악기고요. 그리고 연주감, 사운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관까지도 놓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악기이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부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나는 팬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 주머니가 가벼우신 분들,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 나는 악기는 너무 비싼 것 같아. US에는 라고 생각하시면서 팬더의 사운드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멕시코를 선택을 하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버더 투데이 스기어에서는요. 팬더 멕시코에서 제작이 된 2008년 스탠다드 재즈베이스 모델을 같이 보셨고요. 앞으로 또 다른 기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